안무가 배윤정의 전남편으로 알려진 제롬이 돌싱글즈포 등장하자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제롬은 지난 2014년 10월 배윤정과 결혼했으나 2년 뒤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. 당시 배윤정 측은 이혼 사유는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다 라며 말을 아꼈었는데요. 하지만 방송에서 배윤정은 결혼 후 달라진 남편의 불만을 토로했는데 무뚝뚝해졌다. 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표현을 많이 하고 로맨틱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달라졌다. 고 폭로했습니다. 이어 남편에게 왜 달라졌냐고 물어보니 결혼했는데 뭐라고 답해 서운했다. 고 털어놓았었는데요. 결국 두 사람은 2017년 합의 이혼을 했으며 이후 배윤정은 2019년 11살 연하의 축구 코치와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. 한편 제롬은 독일에서 태어나 워싱턴 주립대학교 간호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직업은 마케팅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.